안녕하세요. 벌써 임신 33주차 반짝이 맘입니다. 33주가 되면서 배가 정말 많이 나와서 이제 정말 숨쉬기도 힘들어요. 더 힘들어지기 전에 슬슬 아기방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이곳은 저희 집 잡동산이가 있는 방들이에요. 이곳을 깨끗이 치우고 반짝이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. 슬슬 택배들이 오기 시작했어요. 당근마켓으로 구매한 것들도 있고 얼른 치워야지 요기를 채울 듯 합니다. 반짝이 방이 정리되었어요. 가구도 오고 정리하다 보니 디데이가 벌써 22일밖에 안 남았네요. 베이비장도 오고 아가 옷들도 세탁해서 정리해놓으니 진짜 아기방 같네요. 이제 방 주인만 건강하게 오면 될 것 같아요. 아가 옷들도 세탁하니